자, 이거 화력 차이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쪽 지나서 나오면 잡을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 포탑의 위치만 봐도 사운드가 나면은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하게 찍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지금 막아내고 있거든요, 비전은. 쇼트인데 거리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스파이크는 이 메인 쪽이 대기 중이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받아치는 거 워낙 잘하는 비전. 위에서 상대를 끊어냈고. 아, 거리를 안 치고 너무 좋네요. 와, 화기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 그 장점을 이어나간 무결점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면 안 돼요. 필소쿠스는 미드 쪽을 좀 공약하는 게 확실히 맞고요. 네. A나 B쪽으로 들어갈 기회는 아무래도 오맨의 피해망사인가? 네. 제스틱 봤어요. 근데 이거 양각이어서 성당! 네. 네. 뒤에서 지금 스택스의 지원이 굉장히 좋았어요. 봇까지는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둘이서 하나를 깔끔하게 끊어냈거든요. 자, 롤렉스. 스택스 선수 끌어냈습니다. 엑셀. 엑셀 선수가 지난번 경기가 챌린지 팀을 잡아낼 때도 중요할 때마다 엑셀 선수의 클러치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겼던 거거든요. 원 팀을 잘 잡아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날리자. 저 위로 좀 들어가서. 시야 차단. 이번 경기에서. 와. PM의 모양이. 타이밍이 무슨. 네. 제스트 선수 끌어내고 남은 선수 둘. 이게 지금 해본 쪽에서 내려와도 데미 장식을 들고 있는 알빈 선수가. 충분히 이거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 궁을 안 쏟아낼 정도의 글로우 좋네요.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이번 라운드 역시 승률 장식했습니다. 내라. 들어갑니까? 자.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눠서 두 개. 자 위에서 아이비 하나. 와. 이러면 못 들어가요. 자 한 턴 지금 뺏겼거든요. 자. 시간 계속 끌어주고. 시간 계속 끌어주고. 네. 사실 이게 숫자가 비슷해서 데미 장식을 지금 올려도 될 정도인데 네. 폭발팽이 지금 두 개나 빼졌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쓰진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위로 좀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막시네요. 아. 싹 다 막혔어요. 네. 이거는 필수 굿이. 살짝 기세가 많이. 딱 그 거리죠. 액션. 여기서 나노 깔리고. 아 피해 많이 봤어요. 오우. 들어가도 맞는 위치에요. 안쪽에서 있고 이미 양각입니다. 헤븐과 지금 이제 스파이크 존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와. 네스트. 네. 그러니까 A를 지금 RB 선수에게 주고 나서 킹 선수가 지금 계속 중간 허리 역할하고 있는 이유는 데미 장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규모 전투가 돼도 네. 대형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요? 오우. 잘 끊어냈어요. 이거는 설치되겠죠. 네. 자 나 지금 끊어냈고. 자 밀고 들어가면서 B쪽 문을 열었습니다. 헤븐 쪽에서 뛰어내리는 RB의 데미 장식을 봐야 돼요. 네. 거기서 숫자가 비벼지면 사실 이거 봉쇄 쓰고 나가도 상황이. 대긴 하거든요. 지금 3대 3 상황이거든요. 봉쇄 쓰고 그렇죠. 봉쇄 쓰고 밀어내고 나가는 길목에 데미 장식. 네. 자 밀어. 에이. 하나 끊어냈습니다. 데미 장식. 데미 데미 데미. 오우. 자 그래서 한 명 잡았고요. 자 도합 중에 도맥 끊어냈고. 구속. 피해 코 일단. 엘리자. 아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오는 길이 뻔하거든요. 아 이거 완벽하게 익히면서요. 자 궁극기까지 시전하면서 이번 경기.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선수가. 지금 아직 컨디션이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야 했습니다. 와 대우 좋아요. 오우. 제트 선수가 지금 바로. 맞대응까지. 와우. 순간 센스. 자 그래도. 오우. 킹 선수가 지금 불을 끄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난자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필수군. 그리고 비전 스트라이커가 되게 고생했던 경기들을 보면. 그렇죠. 상대가 진짜 되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 약간 빠른 백업이 안 되면서. 상대의 어떤 뭐 엔트리에게 좀 호되게 당했던 경기들이 그나마 고생을 했거든요. 알비. 걸리면. 오우. 잡까지 돌아오면서 이번에 끌어냈습니다. 오퍼 올렸고. 자 아직 스파이크 다운이라서 설치를 못했고요. 네. 게다가 글로우가. 이미 되게 빠르게 백업이 왔는 상황이라. 메인길과 시티 연결부 쪽. 스크린룸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같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작해냈습니다. 가서 지금 끊어낸 상황에서 A 쪽에 있거든요. 피해망상 대기 중. 설치 준비 중. 피해망상 맞았고 나오면 걸려요. 오우. 여기서. 정리는 됐습니다. 시간 충분하고요. 해체 들어갑니다. 잘하긴 잘하네요. 진짜. 필수군 이제부터라도 템퍼를 올리거나. 난정구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스킬을 최대한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섬광을 써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스택스 섬광 그렇죠. 이 위치. 어디로 오든 간에 중간에 알비는 히어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위치만 봐도 들어오는 공간의 계산에 대한 설계가. 완벽해요.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제대로 일켰고. 스택스 섬광이 두 명이 잘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시간이 끌리거든요. 32초 남았습니다. 메인 쪽으로 들어가서요. 램프. 엘리 좋았습니다. 이렇게 끌어낸 모습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킬 조이기 때문에.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한 명 끌어내면서. 하운드. 이거 진짜. 나노소. 나노소 미치가. 너무 좋죠. 혼자. 야 이번에. 맘고생이 너무 심해서. 네. 알비만 빼놓고 미리 빠지잖아요. 나노소 미 있으면 못 들어온다. 여기 깔리는 거 보고. 둘하고 둘까지. 와우. 제트 깔렸어요. 알아요. 아는데 뒤 살려고. 우와. 킹. 킹. 야. 킹. 진짜. 운도 안 떨어지고. 나노소음을 킹이 던졌을 때. 조금 더 A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B를. 30초 남았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피스톨 라운드. 세계를 박을 수 있을지. 메인 싸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롤렉스 선수가 뒤로 돌고 있는데. 이 싸움을 그나마 좀 이겨준다면. 각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 괜찮은데. 들어오는 거. 오. 먼저 쐈는데. 로그인 로그인. 네. 롤렉스 선수가 한 명 끊어냈습니다. 흐름 바꿔야죠. 피스톨 라운드 가져와야죠. 들어오는 거죠. 지금 IB. 잡았자스. 페인트 던지면. 엘리. 자 잡아내고 지금. 서로 지금 주고받으면서요. 엘리지 않은데. 체력이 필성으로 좋아가지고요. 오우. 하나 끊어내고요. 자 한 명 남았습니다. 막기가. 자 IB가. 어려움을 하는데요. 미꽃 설마. 와. 슈압의. RP.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전의 공격.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네. 근데 프렌즈에요. 프렌즈가 그렇죠. 와. 롤렉스. 로그인. 대단가 나노스업. 이거죠. 3명. 확실 결혼하고 있습니다. 필성 느낌 좋아요. 와. 이 느낌 기억해야 됩니다. 무결정. 앞선 경기 잠들어 있던 롤렉스가. 그러면. 비전 스트라이커즈. 한 명 끌어냈고. 나와서 지금 전진. 뒤쪽으로 살짝 물러서고 있는 비전. 와. 롤렉스. 롤렉스. 지난번 경기 26킬에 롤렉스거든요. 네. 이번에 두 명 더 끊어냈습니다. 제가 3대3까지 맞췄어요. 이전 경기 쉬웠던 것까지 킬하는데요. 롤렉스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제스트가 와서 지금 정리. 근데 이번 라운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많이 유리해요. 롤렉스가 무조건 킬을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지금 경갑도 없어요. 경갑도 없어서. 자.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찬아 신규 주고받고. 언더 헤븐 먹혔고. 지금 들어가서 위에서. 헤븐까지 좀 확보를 하고. 네. 계단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요. 그 말 즉슨. 지금 이제 쇼트에서 만나게 되는. 제스트를 많이 못 잡아내면. 해체 방어를. 사냥꾼의 분노로 할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이러면은. 필수오크스의 승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렇죠. 하나씩 끊어내고. 지금 들어오는 곳까지. 여기는 지금 양각 잡고 있었거든요. 제스트를 이겼으면. 사냥꾼의 분노도 없는 상황이고. 숫자도 앞서면서. 다른 그림이 나왔을 텐데. 네. 이거 그냥 오퍼 살려야 돼요. 그렇죠. 뒤로 뺏기 때문에. 따라가는. 스택스 형수의 모습이죠. 네. 나오는 것만 오퍼로 잘라야죠. 오오. 안 맞았어요. 이거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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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엑셀. 살렸어요. 오퍼는 지켰습니다. 한 명 끌어내고. 사우나요. 사우나요. 이거 순풍을 써도. 네. 어. 하운드. 페이크. 3명. 엑셀까지. 완벽해 틀어막았는데요. 버키. 네. 버키가. 초대벽이 터졌어요. 저희 연출진은 당연히 엑셀이. 주연일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제트가 있어서 이제 눈총을 던지면서. 그. 레이나와 같은. 같이 진입이 돼야 되는데. 엑셀. 자. 그리고 제스 선수가. 바로 지금 가파리곤 있습니다. 한 명 더 잘리면. 나오는 거 기다리게 됩니다. 와. 엑셀 잘 쏴요.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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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자격증 있나요. 방금. 엑셀. 알람보트 있고. 방어책이 좀 있잖아요. 와. 룰렛. 중앙과 계속 시청했었던. 그. 엑셀을 의식할 때. 또 하나의 오퍼가. 아니요. 이건 아니야. 욕심. 욕심. 네. 한 번 승부를 봤는데. 바로 정리가 됐죠. 알비 선수는 상승기를 두 번 쓰면서. 한 번 노려봤는데. 잘 먹히지 않았고요. 네. 이게 본인들이 아무래도. 네. 세이브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 같아 그냥. 와. 자 알비. 자 가져와. 화가 좀 많이 났어 알비. 압수. 건네줬습니다. 네. 전달해주고요. 오. 스택스 선수까지. 지금 바로 여기서. 아니 이게 파운드를 원템 낸 거는. 네. 자 끊어주고 설치까지 좀 됩니다. 스파이크 설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나요. 엘리자 선수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와 근데 이거를 또 한 벌로. 오퍼가 싸우면 여기서 된대. 와우. 롤렉스. 이거 롤렉스 잡히면 난리납니다. 네. 난리납니다. 롤렉스. 롤렉스 캐릭터를 끊었어요. 하나 더. 오퍼 두 자루 다 압수. 이야 이거는. 네. 오퍼값만 천 크레드. 아니 만 크레드에요. 만돌파 만돌파. 아 이거 또 연막이 없는. 엘리자 선수를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자 이걸 잡아내나요. 하나 잡았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화력 차이가 많이 난 상황에서. 위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퍼라. 지금 롱이나 롱설. 지금 롱 쪽에서 계속 봐주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걸 절약왕. 가다가. 자 이거 엘리자 선수 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오오. 아우 싸이 줬어요. 오오. 야 이거 너무 맞았죠. 오오오. 지금 바로 번져주고. 지금 교전 사운드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명 끊어냈거든요. 저희 소바가 막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네. 리테이크를 하는게 어땠나 싶은데. 음. 자 일단. 엑셀 선수 칼. 자 브리치가 있기 때문에. 필속으로 브리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변 살피고. 언더 헤븐과 헤븐 쪽을 지울 생각인데. 네. 그럼 들어올 때 알비를 봐야돼요. 알비가 안맞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 이 자리에. 알비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거 하나. 와 둘. 알비. 깔끔하게. 야 이거 완벽했어요. 아 근데 이 전나운드가 좀 크긴 커. 메인 오더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게 잘했습니다 엑셀이. 미션스 샵. 백셀 시장. 30살이면요. 30대면. 아 그렇죠. 굉장히 어린거에요. 아 보여줄게. 정말 많이 남은. 근데 롤렉스. 근데 롤렉스가 진짜 잡히면은. 힘이 쫙 빠지긴 하거든요. 오우. 롤렉스가 잡아줬어요. 오우. 1대2. 1대2. 레이나에요. 레이나라서. 네. 하나 잡고. 스펙스가 이걸. 무시를 피하고. 무시 이후에. 키웠지. 슈퍼플레이. 와 이걸 잡아내네요. 야 이거. 세대가 또 이제 하운드 벅켰단 말이에요. 네. 네 안정에 잘 빠졌고. 콜 좋고. 바로 이제 피해망상 준비할거에요. 자 롤렉스는 빠르게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 피해망상 맞는게 커요. 네 드론 타이밍. 수풍으로 들어갔고. 자 교환됐고. 네. 와. 이런 속공만 막는거는. 아 기술자들이에요. 체스트. 그건 지금 전문가입니다. 드론 스택스와. 와. 상대방의 빠른 공격 막아낸 데 있어서. 이 선수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죠. 숫자가 많은거 보자마자. 무리해서 쏘는게 아니라. 바로 순풍으로 접고. 네. 시간 끈 다음에. 바로 백업되고. 피해망상으로 한번 버티고. 전원 백업되는거에요. 네. 그리고 아이비 선수는 이번에. 이제 구슬플레이를 하면서. 칼라풍을 뽑을 모습으로 보이구요. 음. 자 이러면. 총기를 아껴되는 필수구 입장에서는. 뭐 다음 라운드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15라운드 때 오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연막. 드론의 메인 입구에 깔아버리고. 네. 깔아버리고 구슬작업하겠죠. 오히려 잡아서. 여기에. 범포를 좀 놓고. 아이비가 그냥. 오오. 안 들어오면 나가지고 구슬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오오. 계속 순부리 걸어요. 오 이거 자존심사업인데요. 네. 그럼. 야 이거. 아이 무슨 알비가 묶어놓고. 야. 애비가 묶어놓고. 왜. 야 저 멱살줨 잡고 써봐. 예 그리고 나서 글로우가 가서. 워트펀치 날려버리는. 야, 그러면서 흐름 끊어내는 이 작전까지 형님과 막내의 듀오 이게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큰 형이다 보니까 가능한 플레이죠 묶어둬라 갔다 올 때까지 묶어둬 좀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C에 일단 두 명 있는 거 봤고 B에 지금 위치한 명 확인했고 그러면 A 쪽으로 너네 힘으로 뚫으면 돼! 근데! 롱에서 바로 끊어냈습니다 지금 형 먼저 잡아냈고 야, 이건 물론 두 명까지 야, 이건 아까 전 진짜 예, 오퍼산 보람을 제가 더 느끼는 장면인데요 뭐, 알비가 이전 라운드처럼 캐리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확실히 다른 팀이 보여주는 뭐, 레이나 위주의 개인기를 필두로 한 이런 거 보다는 짜임새와 빠른, 남들보다 빠른 백업 스킬 활용도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거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명이 이른 상황에서 아, 알비 아, 알비 아, 어디 손인지 보지도 못하고 잡혔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건 바로 이제 그 큰형, 글로우의 큰 그림이죠 네 아까 구슬을 먹이기 위한 형의 마음을 담으면 정말 오퍼가 벌써 본전까지 뽑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마치 이제 보약을 달여주듯이 그러니까요 자, 시간이 30초면 이제 백업이 오겠죠? 근데 바로 또 위치를 바꿔줬어요, 글로우도 글로우도 위치를 바꿨어요 오, 못 잡았어요 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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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글로우 이걸 해도 꾸대요 야, 글로우 야, 글로우 에이스가 아니에요 글로우 에이스 아니, 아직 그 샷의 에임이 싱싱해요 네, 지금 네, 들어간 상황에서 한 명, 한 명 자, 근데 이게 고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들어와줘야죠 와, 글로우 글로우 글로우가 좀 해결하네요 글로우 오늘 진짜 더 잘하는 거 같네요 우리 경기력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피해요? 네 오오 야, 글로우 와, 글로우 야, 이거 싹쓸인데요, 지금 한 명이에요 글로우 그러니까 에임도 에임이지만 게임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워낙에 잘 읽다 보니까 네 아, 진짜 엄청난 반응이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이기기 어려워 보인다 포탑을 먼저 부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 들키고 이제 지금 남은 선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위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페이크까지 와, 마치 헤본으로 올라간 것처럼 헤본으로 빠진 것처럼 네, 끌어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비전 스타이커즈가 승리했다 내면서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다포 1대2 두 번째는 하이크 여기 온 네 헐